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센서뷰와 Y랩의 청약으로 이번 주 문을 열었는데요. 1일차 마감 데이터 같이 살펴보고 2일차 예상치를 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1일차에 저녁 10시까지 청약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다른 종목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내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센서뷰부터 보시면 1일차에 거의 10만 건 가까이 들어왔어요. 99,988건. 확실하게 참여권 수의 수치가 이전보다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증거금은 약 1,777억 원 정도가 유입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비슷한 수준의 공모주를 찾아보자면 청약권 수가 10만 건 언저리였던 것들로는 마녀공장과 기가비스 그리고 나노팀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비해서 증거금 규모는 훨씬 낮았다. 청약권 수는 비슷하지만. 왜냐? 공모가가 4,500원으로 엄청 저렴하잖아요. 1일차에는 주로 균등 위주로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증거금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센서뷰 2일차에는 청약권 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1일차에 10만 건 언저리였던 마녀공장과 기가비스, 나노팀은 2.8배에서 2.9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뷰도 2.8배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하면 총 28만 건. 28만 건을 잡으면 균등 수량은 1.7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2주까지도 가능하겠다. 만약에 균등만 참여를 했는데 저처럼 번번이 균등 추첨은 탈락이라 그냥 한 주만 받게 된다면 그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150%, 200%, 250%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수수료 2천원 차감한 뒤에도 약간은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은 합니다. 증거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표를 보시면 제가 청약 한도가 그나마 비슷한 종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마녀공장이 청약 한도는 비슷한데 센서뷰의 청약 건수가 마녀공장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잡고 있고 또 Y랩과 SK제 9호 스펙과 동시 청약임을 고려하고 청약 자금이 한정적이라면 Y랩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4조에는 좀 한참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4주 정도 잡았고요. 이 경우에 비례 경쟁률은 3,099대 1 정도가 되겠어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675만 원 정도. 그리고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50% 등급이 풀청약 2만 4천주를 다 청약을 한다고 하면 비례는 8주가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등급 풀청약 시에 기대수익금을 계산을 해보면 우선 균등은 그래도 두 주를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비례는 8주 해서 총 10주를 받게 된다면 배정금액은 4만 5천 원, 150% 올라주면 6만 7천 5백 원이고 요즘 대세처럼 200% 그 이상을 찍어준다면 수익금, 기대수익금 9만 원 이상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볼만하다. 혹시나 5,400만 원을 다 풀로 대출을 당겨서 쓸 생각이 있다면 마통금리 6% 기준으로는 인지세 3만 5천 원까지 더해서 총 5만 2,750원의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센서뷰가 2배 오르는 걸로는 좀 부족하겠고요. 최소 150% 이상은 기록을 해야 대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대출금리와 본인의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보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Y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랩은 센서뷰보다 조금 더 들어왔어요. 11만 건을 넘겼습니다. 11만 6,800건. 증거금은 2,466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마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딱 나노팀하고 정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나노팀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어쩌면 1일차 증거금 규모가 딱 똑같네요. 아무튼 그렇다면 2일차에는 청약건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1일차에 10만 건을 적당히 넘겼던 종목들은요. 2일차에 2.8배에서 2.9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에서도 봤었죠. 보시면 나노팀은 2.93배 정도 증가했었죠. Y랩도 비슷하게 2.9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조금 넉넉 잡아서 35만 건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35만 건 기준 균등 수량은 1.07주가 되겠습니다. 한 주 또는 매우 낮은 확률로 두 주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주를 받으면 이거는 9,000원짜리니까 150% 올라줬을 때 13,500원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200% 이상 오른다면 2만 원대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등만 하실 분들은 치킨 한 마리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증가금 얼마나 들어올까요? 지금 마녀공장이나 나노팀과 1일차 성적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Y랩의 청약 건수를 마녀공장이나 나노팀 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긴 합니다. 이 두 종목 1인당 청약 금액이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Y랩 35만 건을 적용을 했을 때 5.6조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총 증거금이. 하지만 센서뷰, SK증권 제9호 스펙과 겹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Y랩은 비교적 영향이 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감안해서 5조 정도를 잡아봤고요. 조금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5조 잡으면 비례 경쟁률은 2,962대 1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온라인 등급 12,000주 풀청약 시에는 비례 4주를 예상을 하고요. 일반 등급 24,000주 청약 시에는 비례 8주를 예상을 합니다. 온라인 등급 12,000주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금은 균등 한 주, 비례 4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4만 5천 원, 200% 올라주면 9만 원 기대 수익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센서뷰의 청약을 하나, Y랩의 청약을 하나, 기대 수익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통이자 마찬가지로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금 배분 전략, 그냥 제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만약에 내가 청약 자금을 1억 7,200만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센서뷰의 50% 등급 최대 한도와 Y랩의 50% 등급 최대 한도, SK증권 구호 스펙의 100% 등급 최대 한도, 모두 풀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청약 자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정도? 그렇다면 센서뷰와 Y랩 둘 다 풀청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고 주당 단가가 높은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면 수익금이 더 클 수밖에 없는 Y랩의 비례 우선순위를 좀 두고 남는 자금으로 센서뷰에도 비례 청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제9호 스펙은 우선 오늘 교보 14호 스펙이 어제에 이어서 또 19%나 떨어지면서 4520원에 마감이 됐고 다른 스펙들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확실히 교보 14호가 아주 이상한 이상급 등을 보였던 거라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래도 비교적 확실한 센서뷰와 Y랩 위주로 비례 배분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청약 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이 경우에는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잘 따져보셔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센서뷰에 다 청약을 한다면 비례 4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대로 Y랩에다가 청약을 한다면 비례 2주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배정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센서뷰는 4,500원이고 Y랩은 9,000원이니까. 그런데 센서뷰에 비례 4주를 맞춰서 청약을 하게 되면 남는 자금이 거의 없어서 Y랩의 비례 청약은 아예 불가능해요. 하려면 균등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으로 Y랩의 비례 2주를 맞춰서 청약을 하면 750만원이 남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요. 그렇다면 센서뷰에 비례 1주를 맞춰서 청약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Y랩 비례 2주, 그리고 센서뷰 비례 1주 청약을 하는 게 더 낫겠죠. 물론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요. 내일 실시간으로 경쟁률 보면서 다시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내일 보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적용을 할 거고요. 오후에는 수작업 경쟁률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